오디션으로 녹음할 때 맨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은 여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가서 녹음을 하고자 할 때 오디오 파일을 먼저 클릭하는 겁니다. Ctrl Shift N 을 눌러도 되구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할 건지 이름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자, 테스트 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속도가 있는데요. 보통 이 값이 잡혀져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기존의 작업을 44100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은 모노로 녹음되더라도 목소리가 이때 스테레오로 놓으면 스테레오로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테스트 001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걸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녹음을 할 때 여기를 누르고 녹음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녹음이 시작되면서 녹음이 지속되겠죠. 그리고 멈추고 싶으면 여기에서 멈춰주면 되구요.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지속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지속하면 되겠습니다. 멈추고 완전히 멈추고 싶으면 이걸 눌러주면 되겠죠. 지속하고 싶으면 계속 지속하고 완전히 멈추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스페이스바가 정지가 되기도 하지만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플레이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앞쪽에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겠어요. 녹음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녹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려면 컨트롤 레이스를 누르면 되구요. 이때 저장 방법이 웨이브냐 mp3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mp3로 그냥 녹음을 해보도록 하고 또 저장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게 저장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꺼보고 다시 불러올까요. 자 이거를 더블클릭합니다. 나왔죠?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녹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